지연이 A에 영상 해오라 했구요. 오늘 아침에 봤을때 했구요. 자 그래서 얘들이 모여서 내는 소리는? 에그. 하나씩? 에그. 그 합쳐서? 에그. E는? E에어. E에어 중에서? 에그. G는? 그. G 중에서? 그. 그래서 다 합쳐서? 에그. 에그. 달걀이란 뜻이죠. 오케이. 소리? 에그. 에그. 쓰기? EGG. 오케이. 소리? 에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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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계속했어? 응. 다음은 뭐여서? 에그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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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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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그래서? 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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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. 그래서 합쳐서 에이그흐트가 아니고 에이트야 오케이 이는 중에서 에 아이는 하나씩 천천히 아이는 내 이름을 불러줘 아이 이 어 아이는 뭐 아이 이 어 뭐라고요 아이 이 어 중에서 아 에 이 그래서 여기까지 소리가 에이 그 다음에 GH에 대해서 처음 알려주겠습니다 GH는 주로 그흐 라는 소리가 나는게 아니고 소리가 아예 안나거나 또는 아주 가끔씩 후 소리를 냅니다 GH는 소리가 안나거나 후 후 후 후 라는 소리가 힘이 없는 소리이기 때문에 소리가 안나기도 하는거에요 네 오케이 그 다음에 T는 항상 그래서 다 합쳐서 에이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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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뜻은 뭐에요 팔 팔이죠 오케이 소리 에이트 에이트 쓰기 E I G H T 소리 에이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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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크 후트가 아니고 에이트 에이트 오케이 하나 셋 하나 모여서 디 디 하나씩 드 이 이 SH 는 항상 SH 그렇습니까 그래서 다 합쳐서 D D D는 항상 D D I 는 I E O 중에서 E SH 는 항상 SH SH 는 뭐라고요 SH SH 그래서 다 합쳐서 우리 치 뭐라고 DIS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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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리 DISH DISH 쓰기 D I S H 오케이 소리 DIS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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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계속했어 아이고 많다 뭐 많아봤자지 뭐 오케이 얘가 뭐여서 내리는 소리 ELEPHAN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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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라구요 ELEPHANT ELEPHANT 하나씩 E E E E E 그렇지 E PH E F 하고 똑같은 소리네요 오케이 선생님이 P읍에 관로를 하는 이유는 P읍이 아니고 P 이기 때문이야 윗니가 아랫입술을 스치면서 한다 했어요 따라해 보세요 오케이 PH는 뭐 그 다음에 A는 엘리펀트 A 엘리펀트입니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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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엘리펀트 엘리펀트 그럼 A는 뭐겠어요 O가 돼가지고 O 그래야지 이렇게 합쳐서 F가 돼가지고 F 그 다음에 A는 N T는 T 그래서 다 합쳐서 엘리펀트 엘리펀트가 아니고 엘리펀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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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라고요 엘리펀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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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씩 E는 E, O, O 중에서 A 오케이 처음에 E가 여러 번 나오고 두 번 나오는데 첫 이 녀석이 A라고 대표 소리 힘 센 소리를 냈어 그럼 나머지 애들은 힘이 빠졌어 얘가 소리 내느라고 큰 소리를 냈기 때문에 힘이 들어서 자 그 다음에 L은 항상 O 그래서 여기까지 소리가 엘리펀트 엘 그 다음에 다시 E가 나왔는데 E는 E, E, O 중에서 아까 힘 센 소리 냈지 내 이름을 불러줘 하고 대표 소리는 힘이 많이 들어간 소리야 힘들었어 이 소리 내느라고 그러면 이 녀석은 힘이 빠졌으니까 어 그래서 여기까지 소리가 엘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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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르게 소리내면 엘러 오케이 그 다음에 PH는 항상 뭐라고 그러면 여기까지 소리가 엘러스 오케이 그 다음에 A는 A 에 아 어 근데 여기서 힘센 소리 냈다며 그러면 또 힘 빠졌어 어 그래서 요렇게 합치면 엘러펀 오케이 그 다음에 N이 니은 소리 내주고 엘러펀 됐고 T까지 붙으니까 다 합쳐서 엘러펀트 엘러펀트 오케이 그래서 소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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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엘러펀트 쓰기 E L E T H A N T 오케이 엘레펀트가 아니고 엘레펀트가 아니고 엘러펀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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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엘러펀트 하나 넷 둘 다 합쳐서 엘 더 하나씩 엘러펀트 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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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K 하나씩 합쳐서 팬 팬이 아니고 입술이 붙였다 떨어지는게 아니고 팬이 아니고 팬 윈니가 아랫입술을 스치면서 팬 팬 OK 하나씩 F는 항상 A는 A, A, R, O A, A, R, O 중에서 N은 항상 다 합쳐서 팬 OK 그래서 소리 팬 F, A, N 소리 팬 팬 OK 왜이래 계속해서 하나, 넷, 하나 다 합쳐서 Dead 하나씩 D D D 합쳐서 Dead OK D는 항상 A는 A, A, R, O A, A, R, O 중에서 D는 D 다 합쳐서 Dead Dead 소리 쓰기 D A, A, D 소리 Dead Dead OK 그쪽에서 하나, 셋, 하나 OK 그래서 다 합쳐서 FIRE FIRE 하나씩 E I 민 A A I A A FIR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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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 E는 원래 E인데 끝에 오는 E는 소리가 나지 않고 대신 소리를 내지 않으면 할 일이 없고 할 일이 없으면 심심하니까 얘는 바쁜 것 같아 소리내느라고. 건너 건너 집에 갔어. 야 E가 아이 보고. 야 같이 놀자. 근데 얘가 얘한테 이름 물어봐요. 글자 이름 뭐야? 그러니까 아이가 무슨 소리 내고 있어? 끝에 소리 안 나는 E는 건너 건너 녀석이 자기 내 이름을 불러줘 하게 만듭니다. 네. 그래서 바압쳐서. Fire. Fire. Ok. 그래서 소리. Fire. 쓰기. F-I-R-L. R-E. Ok. 소리. Fire. Fire. 자 좀 더 빠르게 소리내 봐. Fir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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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k. 이렇게 해서 하나. 셋. 하나. 다 합쳐서. Fish. 하나씩. E. E. SH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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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합쳐서. F-I. 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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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 F-H 소리? FISH FISH 오케이, 그래서 여기에 쓰기에서 그러면 틀리... 어... 일단 전체적으로 보자 음... 하나, 하나... 둘, 세 개 세 개 틀렸어 네 오케이, 한 번 고쳐 보시기 바랍니다 청룡 FISH 정지하고 오세요 오케이, 제빈 하나 틀렸어 오케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